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상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여기 진천의 주식회사 콩세상에서 오늘 공영홈쇼핑에서 5시 40분부터 6시 30분까지 대세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공간이 너무 깨끗해요 지금 이거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여기 기계에 지금 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죠 여기 굉장히 깨끗해요 환경이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일이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많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나갈 거 준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문하시면 지금 밖으로 택배 나갈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기계들이 기계실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깨끗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식회사 콩세상 거 지금 선주문하시면 4만 9백원에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 이거 꼭 하셔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국내산 살아있는 거 갖고 왔어요 아까 봤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거 그리고 이걸로다가 직접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작두콩 청국장으로다가 된장하고 작두콩으로다가 된장찌개 또 청국장 이런 걸 다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22팩에 원래 4만 9천 9백원인데 4만 9백원 3만 9천 9백원 거의 만원 할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팩씩 이거 올갱이 된장 해장국이 11팩 우렁 된장찌개가 이게 11팩 그래서 총 22팩을 3만 9천 9백원 자동전화로 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전화로 하면 4만 9백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문 들어가시고요 밑에 전화 그 홈쇼핑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여기 공세상으로 전화하시면 기존가 그대로 원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만큼은 꼭 거기다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